오늘은 캐스파랑 같이 차크닉을 가보려고요.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다 들어가려나? 짜란! 짐이 정말 많죠? 더 넣을 수 있을까? 잘 넣어볼게요. 이게 됩니더야, 여러분. 심지어 공간이 남아. 커피까지 사서 가보겠습니다. 캬하! 근데 이게 진짜 다 들어간다고? 대박이다, 얘. 수납력이 아주 좋은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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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다 썩뜩을 수 있어. 그런데 썬팅이 하나도 안 돼 있네. 그리고 이제 모두의 시선을 즐길 수 있어. 캐스파를 타면 오늘도 세차하고 카페 갔다 왔는데 모두가 이게 캐스파 맞죠? 이랬어. 제가 관종을 위한 차. 나에게 딱이지. 출발! 아저씨 관리가 안 하세요. 근데 진짜 골목길 다니기에는 경차가 최고인 것 같아. 나 어제 식물 가지러 코코트 언니네 갔는데 그 앞 거기도 되게 골목이잖아. 잘못 길 헤매다가 거의 시장 골목 같은 그런 데에 들어갔거든? 차도 막. 맞아, 거기 시장에 있어. 근데 캐스파라서 울지 않을 수 있었어. 암튼 너무 좋아. 돌아다닐 만다. 나 이제 한 손으로 운전해. 근데 왼손은 아니야. 방금 옆 차가 갑자기 창원 내리고 우리 보고 사진 찍다니 막 이런 열딩 반응. 또 해줬으면 좋겠다. 또 봐, 또 봐, 또 봐. 고개를 빼고 모셔봐. 아저씨, 뭐 빠지시겠어요? 잘 돌려야 돼. 고개를 빼고 모여야 해. 오, 차. 오, 차! 차가서 너무 좋아. 어마어마하게 많다 주리. 저장까지 왔는데. 집에서 구이 바다로 스테이크 구워먹어야 돼 안에 자리 있어요? 있죠 사람 많아요? 네 없으면 나가면 저희가 들고 나가니까 그쵸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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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언니가 구워줘 네 이 맛에 캠핑 온다 스탠딩 고기 굽는 레몽 맛있어요 우리 서둘러 오기 잘한 것 같아 맛있다 맛있다 먹어볼게 맛있어? 너무 잘 거야 경차로도 캠핑이 이렇게 쾌적하게 가능하네 진짜 짐이 별다를 게 없거든 괜찮네 이로써 캠핑 때문에 큰 차를 사야겠다는 나는 다짐은 좀 흐려졌다 그리고 나는 경찰 타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난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고속도로가 제일 걱정됐거든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 아까 보니까 되게 잘 나가던데? 반적스러워 여기가 사진 보냈더니 차 너무 잘 만들었대 차 진짜 잘 만들었대 나를 위한 딱 만든 차 같다고 생각해 캠핑도 가능하고 운전 잘 못 타니까 작으니까 골목길 운전 가능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차 타면서는 그냥 차 자체가 좋다 말다 이거였는데 이거 타면서 나한테 딱 맞는 차다 이런 생각 들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번만 보여줬어 그게 기분이 좋아 여기 캠핑장이 캠핑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다들 엄청 휘영찬란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제일 휘영찬란해 모두의 시선집중 맞아 왜냐면 차가 예쁘니까 차가 예쁘니까 파일링을 해볼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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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오 오 motto 알겠어 가사지 뚜둔 맞아 이게 더 편한데 나는? 나도 편한데 지금? 각자의 행복을 찾은 놀이 어때? 좀 멋지지? 여기 이 열이 이 정도 각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누워져서 이렇게 누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옆에서 굳이 이렇게 누워있는 놀이 불이 아주 잘 붙어서 좋아요 이거는 캐스파블랜드예요 언니 오 캐스파 캐스파 헉! 커피랑 너무 좋다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와우 짜잔 야 완전 커 우와 나물 좋아요 안녕하세요 드셔보시죠 맛있지? 응 향이 되게 좋아 맛도 좋고 맛있다 다시 봐봐 야 이거 봐 이거 봐 어떡해 이거 어떡해 나? 나? 응 like 아 요즘 이제 잘 있던 게 oh my god 오늘 남자님 네가 볼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